고르기 어려운 중고차, 허위 매물에 속지 않고 알맞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행동요령이 마련됐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허위,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양부는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 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 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 이력 정보 이용과 차량 등록 원부 확인 등인데요. 이와 함께 매매업체 방문 시 주의사항과 구매 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교부와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국토양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함께 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포스터와 리플릿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또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시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매매종사원증 갱신 제도를 도입해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원증 갱신 제도를 도입해